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롤더볼 이라는 머리를 써서 깨는 게임이라고 해요. 모처럼이니까 머리도 좀 써야되지 않나 싶어서 받았습니다. 소리는? 없네요 그냥 본체 자 그럼 가죠! 아 이거 주천률 같은 거네요. 이런식으로? 난이도를 좀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래에 감고 뛰었으면 됐잖아. 이걸 이렇게 몇 초씩 이렇게 둘 필요가 있나? 하... 하나 할때마다 봐야되는 거야? 이런식으로 넘어가는건데 넥스트 괜찮네 음... 이거를 이렇게 하는게 낫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섞어놨다 초? 갑자기 3단계부터 나이도 확 올라갔긴 한데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 뭐... 어려운 정도 아니니까요 아직까지 뭐... 잘못했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건 고정이고 못을 박아놓은 거고 이거 무척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음... 어떻게... 인기순위에 있었어요 머리쓰는 게임 요즘 사람들이 좀... 즐겨 하나보네 네 가끔 이렇게 머리 써줘야지 게임이라든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이렇게? 이렇게 들어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아... 이제 이렇게 비듬고 딱 생긴다 좋아요 아주 단순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30초는 심했잖아 아... 왜 그래 진짜아 아... 이렇게? 이게 들어와서 아...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됐다 아... 뭐하는 거야 아... 갑자기 여기 와서 물건을 건드니 벼를 올리는 게 낫겠죠? 아니 뭐... 딱히 모을 생각은 없는데 올려줍니다 좋아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가죠 별이 뭐 중요한가요? 깨는 게 중요하지 힌트를 볼 수 있는 거야? 어려워지면서 아... 이런 식으로 뭐야? 아 힌트 찬스가 늘어난다고? 아... 잘 만들었네 음... 잠깐만요? 이게... 이게...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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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됐다 음... 흐흐흥... 이것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요즘 광고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역시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스팀 게임이 가시긴 하다 볼 필요도 없고 뭐 이거... 전부 다 치워주고 지금 자리에 여유가 있네요 오케이 내려줍니다 자... 지금까지 되게 쉽게 나오는데 내가 40분 잡았는데 빨리 끝나겠네 잘못 잡았다 음... 그냥 내리면 되잖아 이렇게 쓰읍... 허어어어어... 아... 잠깐만잠깐만 어... 음... 아니 아니아니 왜 그르... 왜 이렇게 했어 아니아니 아... 아니 아니아니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가 없죠 얘를 빼고 너와가 그래! 그리고 올라가고 네, 됐다! 흐흐흠 4, 3 아, 머리 쓰는 게임 되게 많이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만드냐 이런 거는? 요즘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쉬운 길을 돌아서 가나 별 하나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지 게임이 쉬워지죠 아, 이건 그게 통로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음... 쉬운 길을 왜 어렵게 가나? 음! 아직까지 아니구만 아직까지 혹시 복잡하게 하는 건데 이걸 약간 다르게 넣는 거 아닐까, 실수로? 아, 이걸 여기서 이렇게 해야돼? 불편하게 놨네? 됐다 빨리 보내, 가죠! 이거를 올려주고 됐다 20스테지 몇, 몇 가지 있는 거야, 이거? 스, 스, 끊을 때가 됐나 본데 뭐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됐다 됐네? 아, 뭐 한 번에 좀 말이 못 올라가나? 이렇게 지루하게 다 해야돼? 흠 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알람 뜬다? 자아 흠 야, 이 힌트에서 나오는 방향은 별을 얻는 거랑은 무관하게 나오네요 그냥 깰 수 있게 나오네요 음... 흠 흠 흠 흠 흠 흐흐흐흐 흐흐흐 자아아 이렇게 해서 롤더볼 어 굉장히 여기 약간 평점 높게 나온 게임인데 잘 모르겠네요 재밌네요 근데 참신하게 돌아가는 들어가는게 어찌됐건 재밌게 했습니다 뭐 재밌게 하긴 했으니까요 자 그럼 롤더볼 여기까지 뿅